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처럼 막대한 돈을 풀게 되면 결국 모든 것들이 비싸지는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을 관통하는 그런 법칙에 해당하는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 발생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 가능한 시단의 의인데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들은 그동안 일시적 물가 상승에 거칠 것이고 곧 안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생활인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렌 페터스라는 원자재를 담당하는 그런 아주 전문가는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퍼펙트 스톰 상황입니다 도처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퍼펙트 스톰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유, 원자재, 곡물 같은 상품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편 6월 9일자 CNN 비즈니스는 퍼펙트 스톰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그런 기사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회복 속도가 본격화되면서 거의 모든 곳에서 물가 상승이 완연한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깊은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그러니까 디프레이션 우려로부터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청문학적인 그런 돈을 시중에 풀어놓음으로써 디프레이션 우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인프레이션 우려로 바뀌고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발표됐던 독일의 도이치뱅크의 그런 분석 보고서는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의 대응이 늦어질 경우에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금리를 인상시켜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런 조치가 늦어질 경우에는 그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의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지금 시한폭당을 깔고 앉아 있다 그리고 2023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너무 늦은 대응이 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걱정된다 특히 독일 금융회사인 알리안츠의 선임고문으로 있는 모하베드 엘 엘리언은 역사적으로 미 연준이 뒤늦게 대응하는 경우에 반드시 후폭풍으로 경기 침체가 뒤를 따랐다 따라서 미 연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던 것이 역사적인 그런 경기 침체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6월 15일과 16일 양일 사이에 미 연준은 연반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개최하고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화하게 됩니다 금융회 전문가들은 아마도 미 연준이 시중에 돈을 푸는 속도를 늦추는 이른바 테이플링 자산 매임 축소를 통해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런 조치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cnbc 방송은 지난 몇 주 동안 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플링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연준이 올해 말이나 또 2022년 초에 자산 매입 축소를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어쨌든 세상을 관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법칙은 뿌린대로 거두는 겁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투입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뿌린 후폭풍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을 엄청나게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실상은 어떤가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 진행 속도라든지 폭은 어떤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1월 4일과 6월 8일 한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대단한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닥치고 있다는 부분을 누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부 텍사스유는 6개월 사이에 47% 상승했습니다 한편 구리는 25% 상승했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해서 가전제품 등 다양한 그런 산업의 필수적인 그런 원자재인 구리는 5월 초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철광성은 6개월 사이에 47%가 상승했습니다 3년 전에 톤당 철광성 가격은 평균 69달러 65센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5월 12일 날 세단이 숫자 237달러 58센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는 옥수수 가격은 40% 6개월 사이에 상승했습니다 옥수수와 대두밀은 지난 5월 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결과로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4월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가 상승했고 5월 달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5%가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2008년 9월에 전년 대비 4.9%가 상승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추세를 보이게 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리고 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5월에 9%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추세도 2020년 12월부터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6일날 이 같은 시중의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우려를 반영이라도 하듯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이후에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 응한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금리를 약간 더 올려도 미국 사회와 미연준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낮은 저금리로부터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금리 인상 시기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2주의 한은 총재도 지난 5월 27일날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보다도 앞서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월 7일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리 인상의 경제적 역량 및 그런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과 같은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경우에 연 가계 대출이자가 25조 6천억에서 28조 8천억 정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것은 가구당 이자 부담이 연 22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점점점점 더 조기 금리 인상론에 큰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ということ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막처럼 섹머리와 기술으로 진행하시는 분들께 진정이 수ounhhh 여러분들에게 잘ję지 않ren지 못해